네, 반갑습니다. 4월 넷째 주, 벌써 4월이 끝나가죠. 공모주 실건주 일정입니다. 마이크로드 나노 토마토 시스템 상장이 있고요. 에스바이오 메딕스 공모주 청약이 있죠. 실건주도 한 건 있고요. 그런데 이건 아직 실건요부가 공시는 안 됐고요. 월요일, 화요일 에스바이오 메딕스가 있죠. 이게 수요일치기 한 800 정도 나왔는데 가격 밴드 자체가 공모가는 밴드 상단에 결정됐고요. 가격 분포가 그리 좋은 모양새는 사실 아니죠. 밴드 상단, 이게 밴드 상단 18,000원에 결정이 됐는데 58% 정도가 이 가격인데 16,000원 하단도 30% 이상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 같고요. 당연히 하객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고 이게 다 미하객이고요. 최근에 그 바이오 종목들이 상단 하단 아래쪽에서 결정돼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이분들도 좀 욕심을 낸 듯 보여지고요. 사실상 25, 26일 날 신한 알파리츠 실건주가 있는데 실건은 아마 월요일 날 하면 월요일 날 공시가 될 겁니다. 최종 발행 가액이 5,210원으로 결정이 됐고요. 현재 주가는 5,600원입니다. 한 400원 위에 있긴 하죠. 그나마 리치들 중에서도 가격이 조금 위에 있는 리치고요. 삼성 FN 리치가 스물스물 올라갔죠. 5,370원까지 꽤 많이 올라갔죠. 예상보다. 하나 리치도 5,110원까지 올라왔고. 그리고 수요일 날 마이크로2 나노 상장이 있고요. 27일 코넥스 이전 상장이 또 토마토 시스템 상장이 있습니다. 오늘도 4월달이 다 끝나가고 있고요. 여러가지 뭐 사놨던 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. 4월달 이벤트 수익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공모주는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안 좋을 듯 보여지죠. 카드를 몇 개 만들어야 되나? 하여간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고맙습니다.